시현 선수, 홍코나의 김수찬 선수, 이 선수 선수는 아마추어 대회를 두 번 시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전 1성, 그 선수가 1전 1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합에서 정말 2성 1패가 되는 것은 이 단체에서 아마추어의 최우수 선수들의 시합이 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아마추어 최우수 선수들입니다.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다음 Stefan, 한 번 시합으로 나와서 정말境界 없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시의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이 단체는 이 단체에서 기대한 것은 이 단체에서 Scriptures 대부분을 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합이 하나씩 나올 것입니다. 이 선수들은 잘하는 고등학생, 우리의 꿈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안다치고 제한 실력을 만들어가는 게 우선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호착용을 위협시 아무튼 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과장님 1분 3초 3라운드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발 도려네 엔발 카이크, 엔발 도려네 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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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쳐다가 눈 쳐다가 머리 박아 화이팅! 여러분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합하고 있는 선수들은 홍푸나 김순자 선수는 김혜선우체육관의 우리 심판위원장님인 김재출 관장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성푸나 김 박시현 선수는 백분간 소속으로 오늘 최우수정합 우승을 한 아주 유능한 제육관 관장님의 제자죠 자존심이 있는 그런 시합이 되겠습니다 선임편에서 이 선수는 또 시합이 끝나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최우수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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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원 최우수정합 2라운드입니다 아유! 야 무릎무려 물어 아이고 아이고 왼발 덴밤스스! ACT! KA! 같이 들어가! Twenty! whichever! okay 에이! 빠지지마! 에이! 계속해! 빰빰 빰빰 홀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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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브라 홀로브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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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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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라스트 라운드 자 여러분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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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희 elaazuje 예,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유, 그냥 밑에서 보니까 박힌감이 넘치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등학생들이. 자, 게임 끝나고 시상니까요. 중앙회장 송상근 회장님하고 상임 부의장이신 포안군님께서 올라오셔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리그로 올라와주시죠. 대회를 가지 마세요. 대회를 가지 마세요. 선수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바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대회를 가지 마세요. 선수들, 선수들 여기. 여기 있고요. 자, 먼저 메달부터 걸어주겠습니다. 송상근 회장님께서 메달 걸어주시고요. 자, 이쪽. 자, 메달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 두 분 수고했고. 자,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앞에 보시고요. 기념차라. 기념차라. 예, 됐습니다.